안녕하십니까 에로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제목 임팩트 있죠? 매직펜 하나로 나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다 저는요 제 영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바로 이 매직펜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펜 자체가 매직펜이라고 해서 마술과 같은 놀라운 펜이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시는 두꺼운 펜 있잖아요 싸인펜 같은 거 그 펜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영어에 대해서 올바른 영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전환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굵은 매직펜 하나를 사서 영어 문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단어를 읽자마자 바로바로 매직펜으로 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영자신문이 있으면 또는 영어책 다 좋아요 오늘 이 글자가 보이지 않게끔 딱 여러분이 단어를 읽자마자 이렇게 읽는 순간 지워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읽을 때는 여러분이 뒤에서부터 오시건 왔다 갔다 상관이 없지만 리스닝할 때를 생각해보니 사실은 단어가 귀에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듣기와 똑같은 환경으로 단어를 지워나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단어를 보자마자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영어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해외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때 진짜 해외 비즈니스를 하다가 원어민을 만나고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 제가 에로 잉글리시를 완전히 마무리 만들었을 단계가 아니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들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들어보려고 애쓰고 뒤집어보려고 애쓰고 난리치다가 호텔에 오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호텔에 와가지고 영어 영자도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볼륨 다 죽이고 그래도 뭐 커피 한잔 놓고 화면이라도 보려고 TV 틀어놓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 소리 다 죽이도 이 밑에 이렇게 자막 지나가는 거 아세요? 자막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영어 자막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게 내가 이렇게 글자가 막 나오면 이게 다 너가 나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고 옛날 하던 대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아와서 해석 좀 하려고 하면 앞에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원어민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자마자 이해하고 듣자마자 이해한단 말인가 전제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자막이 왼쪽에서부터 쭉 나온다면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바로 이해하고 가야 이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글자가 그쪽 소리로 바뀌었을 때 한 단어 한 단어 원어민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귀로 들어올 때 그것을 듣자마자 바로바로 이해를 해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저의 한계를 이미 파악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뭔가 하면 이거를 바로바로 듣자마자 이해를 해야 바로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읽자마자 이해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영자신문을 바로 꺼내가지고 어떻게 써요 자 듣기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매직펜으로 앞에서부터 단어를 보자마자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CNN 자막이 한 단어 한 단어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상황을 내가 재현해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John goes for a shot over field in the NBA game at American Airlines Center in Dallas, Texas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앞에서부터 쭉 지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 지우기 전에 저의 영어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보시면 뭔가 하면 이런 지금 이런 빨간색으로 된 거 이런 게 특히 전치사인데요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뭐뭐를 위해서,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뭐뭐에, 뭐뭐 안에 항상 물결 표시가 들어와서 거꾸로 뒤집는 영어를 했단 말이에요 저 뒤에서부터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안에 있는 American Airlines Center에서 NBA 게임에서 필드 위에서 존이 슛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지금 여기 지금 화살표 내가 꼬아놓은 거 보여요? 지금 보시면 여기 멀쩡하게 존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영어 문장을 그러나 듣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 내가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John goes for a shot over field in the NBA game at American Airlines Center in Dallas, Texas 이런 것처럼 이 조명이 쭉 지나가듯이 귀에 그 단어가 들렸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명에 비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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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만 이것이 들리고 CNN의 자막도 나오는 순서대로 보일 때 바로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매직 웨일, 매직 펜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가 매직 펜 하나로 쭉 끄어가면서 나의 실력의 바닥을 내가 봤고 어떻게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밑에 문장을 읽었는데 그 기사 위에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작이 나오고 쭉 나아가는 순서대로 지금 영어 문장하고 기사하고 매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존이 나오고 그림에다가요 내가 진짜 문장 순서대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봤다니까요 존이 나왔죠? 그 다음 뭐였어요? 가죠? 그리고 뭡니까? for 이걸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말을 바꿨어요 목표로 하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의 샷이다 내가 원어민처럼 하기 위해서 바꿨어요 자 그랬더니 뭔가 하면 over 위에서 지금 덮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게 fit이라는 선수더라 원어민이 말하는 순서대로 내가 이해를 해야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고 자체를 한국식 사고를 한국식 영어를 지금 원어민식대로 바꾼 거예요 Johnny, 다요, fall 목표로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의 샷인데 자 슛인데 그죠? over 위에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fit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영어는 갑니다 in 만나자마자 바로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영어죠 안에 있는데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이렇게 말이 바꿔치더라고요 바로 the NBA 게임이에요 경기예요 그 경기가 at 지금 벌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뭐뭐뭐 애사하지 말고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American Airlines Center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뭔가 하면 지금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그 도시가 달라스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것이 바로 텍사스 주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와서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만들어지는 법칙까지 발견하는 저에게는 유레카와 같은 순간을 제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영화 나타나보자 자 갑니다 존이 갑니다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의 샷인데 오버 위에 덮고 있고 아래 있는 게 필리고 안에 이거 둘러싸는 것이 NBA 게임인데 장소는 바로 American Airlines Center고 안에 이거 둘러싸는 달라스고 나아가니 텍사스 주더라고 그냥 앞으로 순서대로 가면서 이해가 끝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도록만 잡아준다면 여러분의 영어는 순서대로 가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이런 주요 요소들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분사금, 투부종사 문법이라고 소칭 말하는 것이 문법이 아니고 알고 보면 앞으로 나아가도록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구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바로 잡아놓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존이 나아가죠 4 목표로 하는 대상은 슛이에요 위에 덮고 있고 아래 있는 게 필리인데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한 NBA 경기고 장소가 미국 항공센터인데 안에 이거 둘러싼 곳이 달랐으시고 바로 텍사스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요 여기 보세요 외우지 않았는데 이 주인공에서 나아가는 순서의 개념을 잡고 이 중간중간에 연결고리를 바로 잡고 나면 우리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처음에 뭐 했어요 그죠 Johnny 뭐 했습니까 got your goes 목표라는 게 뭡니까 four 그것이 바로 하나의 샷이었죠 그죠 a shot 그리고 위에 덮고 있고 over 아래에 있는 게 봤더니 바로 누굽니까 필리였죠 지금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곳이 in 어딘가 하면 NBA 게임인데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아메리카 항공센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달라 쓰고 밖으로 나가보니 텍사스 주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고 듣자마자 바로 바로 머릿속에서 그림 한번 그리면서 나아가시면 원음인의 듣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눈 감고 계시고 한번 가볼게요 John goes for a shot over fill in the NBA game at American Airlines Center in 달라스 텍사스 어때요 달라지셨어요 박수 한번 주셔야지 자 시작이 뭐였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 영자신문이나 여러분 이렇게 집에 영자신문 없으면 집에 영어차 아무거나 꺼내놓고 손가락으로도 하지 말고 이러면 매직펜으로 진짜 사라지게끔 만들면서 앞에서부터 순서들을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지어나가보라고요 단어가 보이는 순세로 지어가보라고요 그 순서대로 원음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어나갔는데 여러분이 진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영어는 현실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 인생을 송두리께 바꾸어버린 바로 영어공부법 오늘 매직펜으로 하는 이 학습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현실도 파악하시고 어떻게 변해야 될지 에로이 잉글리시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이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